안녕하세요 스파이크 입니다 지금 테스트 해볼 것은 누메나 N9 펜 스탠드 2 USB 선풍기 풍속 테스트 입니다 앞에 장착된 것은 안경 닦을 때 사용하는 융이구요 슈즈를 장착했더니 너무 가벼워서 무거운 융으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1단 입니다 2단 입니다 3단 3단부터는 발음이 굉장히 강해지구요 소음도 약간씩 생깁니다 4단 가장 강한 상태고 용이 최대 높이로 올라가고 심하게 흔들리는게 보이시죠 그래도 블루 dc 펜이 적용돼서 강력한 풍속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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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